동영상이다 이 바보야 난 온도팬이다 바바밤 다 넣어 다 넣어 물 아껴 물 남겨 비벼줘 있어 비벼줘 있어 밥이 생각보다 많네 아이다 묵다 보면 작다 나는 안 물기다 나는 안 물기다 그래도 맛은 봐야지 아 이게 확실히 이 카메라로 보는 색깔이랑 직접 눈으로 보는 색깔이랑 다르네 이거 다 높일까 냉긴 뭐 할 건데 짠은 밥도 넣고 그러다 보면 싱거워서 또 넣고 짜서 또 넣고 짜서 또 넣고 난 불안하다 내가 지금 정장만 짜봐야 야 우리도 가라올게 있다 나 편사하네 저기도 가라올게 하더라 나도 편사 맛있겠다 좀 달게 됐네 잠시만 넘어간다 됐어 딱 좋아 아따 절대로 배가 고파서 밥을 넣는거 아니다 짠 듯해서 밥을 넣는거지 잘 먹겠습니다 짠짠짠짠짠짠